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갑자기 켠 거라서 어? 그러면 야 몰라! 형이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한번 한 번 이제 내 망 lookinつ 편지 좌우 2 러블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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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웃음 everybody crucified 회로 iero 새우와 함께 반대편 일단 스킨십니다. 부르지 않게 좋아해요. 일단 스킨십니다. 부르지 않게 좋아해요. 세 번째 제작진 두 번째 전을 이재 이 전을 제작 아 여기 알고는 안 하는 거야? 침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아닌데 아닌데 봐봐! 봐봐! 형, 귀에 북벌지면 안 돼요? 가만있어. 깨물면 안 돼서. 가만있어. 가만있으라고. 그냥 해, 형! 소리가 너무.. 섹시하면 나야! 이 춤이 너무 좋다! 다 traseng 샤워할 때 어디부터 씻을까요?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씻는지 정답을 입 cigar기 이거 맞추면 변태ene 진짜 맞추면서 샤워할때요? flow 제가 샤워할 때 어디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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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쓸 수는 없잖아 안 쓸 수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부터 어디를 얻어다니만 나 근데 사상하대요? 아 이거 사상하대요 아니 맞힐거야 나 알아라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턱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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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급작스럽게 터는데 사랑해요 잘 지내시죠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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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편사인에 오지 뭐 아 또 또 또 오우 아아아아아아 형이 어머니 더 크셔?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한 남자 아빠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안녕하십니까 여보가 아닌 것 같죠? 응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착해요 일단 오빠 앉아 내가 앉아 앉아 아버님도 키가 크셔 크셔 보이시네요 은호가 역시 유전자가 좀 좋나봐요 나는 우리 유노에게 유노보다 작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또 그럴게요 아니 아버님 유노보다 제가 키는 작지만 작지만 네 힘 적지 마세요 진심으로 윤터를 좋아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할거야 아빠 아빠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너를 지켜줄 수 없야데 뭔지 알아 아브리 야 춥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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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쳐다봐 안 멈췄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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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팀은 뭐.. 이 할만해 그냥 뭐야 뭐하는 거야 한 번씩만 하나니까 아아 아니 내가 했잖아 야 좋아 좋아 내가 홍대 한 번씩 더 해주면 돼 맞추기 안에 홍보 한 번 받아보자 아무리 가죽이라지만 이건 좀 보기 싫어 아니 너 너무 가만히 있어 아니 가죽다 왜 전화를 안 받니? 전화 좀 받아라 하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? 아 나 교수님 수업 듣고 있었어 왜 안 와? 아 나 지금 가고 있어 빨리 갈게 빨리 와 온전 전화를 끌래? 어 나 왔어 우리 자기 잘 있었어? 우리 자기 잘 있었어? 자기? 너 지금 내가 전화를 60통이나 걸었는데 2세 받은 거야? 아니 교수님 수업 듣고 있어 미안해 내 친구가 너 봤다는데 내 친구 윤호가 홍대 있는 거 봤대 나 갈래?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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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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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많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은미 사랑한다고 지민 나 있냐 펜 그 그 오늘의 날 Hind 나 내가 너 배고파서 잠 안 올까봐 도시락 만들고 있었거든 조금만 기다려, 다 내가 됐다 너가 저번에 캐릭터 도시락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번에 내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어때? 마음에 들어? 이거 너 맛있게 먹는 동안 내가 여기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줄게 오 베이비 오 베이비 너의 향기가 내게 흠뻑 베일 수 있게 오 베이비 오 베이비 이젠 대답해줘 그럼 맛있게 먹어? 공우야 넌 누가 무슨 왜 걔한테 해? 야! 힙합 수분게! 인간 내게 흠뻑 버렸어 슬퍼 이빈 런 이 이빈 공중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어 왔어 괜찮아 뭐 나 오늘 많이 안기다렸어 나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잠깐만 와줄래? 많이 힘들었지? 우리 걷자 손 사귈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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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계를 울렸어! 전세계를 울렸어! 기사님 2020년에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쿠스 아드 알았어 영원하자 아 왜 이렇게 깊게 해? 와 왜 이렇게 깊게 해? 라이크 코멘트 섹스코라이 많이 많이 해주세요! 많이 많이 해주세요! 해주세요!